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이 논란 중인 가운데 경북에서도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 중인 고등학교 교사가 47개 학교에 89명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37곳에서 76명의 교사가 81명의 학생자녀와 함께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이 있을 경우 공립학교는 교사자녀 상피제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지만 사립학교는 별도의 대책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자녀 상피제 도입하는 구두 청소하면서 성장 중인 고등학교 1,000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